잠깐 양학기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숨을 계속 이렇게 공기를 넣어주니까 내뱉는 숨이 되게 어려울 것 같은 게 첫 번째 걱정이 드네요 특히 여성들은 여리여리 하신 분들은 양학기를 정말 쓰기 힘들어요 내쉬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아 예 맞아요 저도 내쉬는 힘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러면 여성들은 양학기를 쓰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또 남자분들도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코에다 대고 하는 거죠 입에다가 아니고 코에다가 여기서 공기를 압축해서 호스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는 거죠 호스가 엄청 길어요 그래야 침대 맡아서 놓고 저쪽에다 놓고 누워 잘 때 잘 뒤척뒤척 할 때도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아 근데 이게 이제 저는 그냥 한번도 사용을 안 해 봤는데 걱정이 드는 건 얘를 이렇게 코에다 대고 쓰면 저는 이렇게 잘 때 머리에다가도 뭐를 쓰면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인데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얘를 여기다 코에다 대고 얘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밴드도 해야 되고 여기가 밀착이 돼야 되니까 바람을 새면 안 되죠 아 그리고 딱 붙어야 돼 더군다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짜국 생기는 거는 빨리 어떻게 좀 시간 지나면 회복이 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일단 지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응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장기 적응률이 상당히 낮아요 아 그렇군요 꿀잠TV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댓글은 힘이 되고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에게는 에너지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댓글 그리고 많은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